2023년 11월 26일,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방석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14일 화요일에 은퇴장르회가 강원도 춘천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팝페라디오 휴초청 경축음악회가 지난주 24일 금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김장이 지난 20일 수요일과 23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김장을 통해 더욱 즐거운 교제의 시간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